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시간과 공간입니다. 네, 물리학이라는 게 우리가 자연을 설명하는 게 물리학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바로 시간과 공간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오늘의 질문은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일단 시간과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도대체 시간과 공간은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도대체 시간은 무엇이고 공간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하려면 어떤 측정을 해야 되니까 그럼 시간은 도대체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그리고 공간은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과학의 조건이 있었죠. 과학과 수학이 다른 점 그리고 과학과 종교가 다른 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증 가능성 그리고 어떤 예측 가능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실험으로 증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험으로 그게 증명이 돼야 바로 과학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과학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실험인데 실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관측 혹은 측정이죠. 그러니까 실험을 한다는 건 우리가 어떤 걸 관측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걸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관측하고 측정을 해서 우리가 과학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많이 봤던 문제죠. 어떤 빗면이 이렇게 있고요. 빗면에서 물체가 이렇게 쭉 내려온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보면 여러분이 고등학교에서 물리를 했으면 보자마자 이런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이 아래쪽으로 MG만큼 작용을 하고 그러면 빗면에 경사면 쪽으로는 MG 사인 세타만큼 힘을 받으니까 F는 MA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가속도를 구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여러분이 많이 풀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풀면 가속도는 G 사인 세타 중력 가속도의 사인 세타를 곱한 값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인지 어떻게 확인하죠? 우리가 푼 이 결과가 진짜 맞는지 틀린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말이죠. 이게 맞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정말로 중력 가속도를 재야 되고 그리고 이 가속도가 정말로 G 사인 세타로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됩니다. 측정을 해서 그게 맞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러면 이걸 맞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우리가 정확히 얘기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고 그 측정을 바탕으로 이 과학적 사실이 참이다, 거짓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간과 공간 이게 이제 측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그럼 일단 나왔으니까 그러면 시간이 뭡니까? 공간이 뭡니까? 일단 정의부터 하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이 물으신다면 그 답은 모릅니다. 라는 게 답입니다. 시간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거기는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대답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리처드 파인만은 파인만을 렉쳐 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리학을 하는 사람은 물리학을 논하는 사람은 자신이 논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F는 MA라고 쓰면 F는 힘이고 M은 질량이고 A는 가속도다라고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근데 힘, 힘이 뭐죠? 질량, 질량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논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게 하나도 없다. 하지만 수학을 논하는 사람은 대상의 본질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 수학의 법칙과 논리들은 대상의 본질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이게 바로 수학이 아름답고 우아하게 보이는 이유다. 라고 이제 파인만은 파인만 렉쳐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시간이 뭡니까? 공간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나는 과학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물리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러면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도대체 시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공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책이나 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이거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도 있고요. 유튜브 강의도 있고 김상욱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강의를 하셨으니까 보시면 도대체 우리가 시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의 어떤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할 거고요. 그래서 그냥 슥 일단 이거 일단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건 뭐냐면 시간의 화살 문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화살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쏘는 거죠. 쏘면 화살이 뒤로는 안 가잖아요. 항상 앞으로만 간단 말이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은 항상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흘러가죠. 시간은 어떤 방향성이 있다. 우리가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항상 시간은 왜 이 한 방향으로만 흘러야 하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시간의 화살 문제가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어제를 기억을 할 수 있지만 내일을 기억을 할 수는 없잖아요. 왜 그런 걸까? 왜 우리는 이 시간은 한 방향으로만 가는 걸까?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들이 생각을 한 게 그러면 우리가 이걸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시간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를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제 물리학 법칙을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보면 우리가 뉴턴의 법칙을 배웠죠. F는 MA라는 뉴턴의 법칙도 배우고 전자기학을 우리가 배우면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걸 배웁니다. 그래서 4개의 방정식으로 이렇게 표현된 맥스웰 전자기 법칙도 이렇게 배우는데요. 이런 법칙이 혹시 시간의 방향성을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테스트를 해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럼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저 식이 틀리게 되나? 이걸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게 이 식이 시간의 방향성을 얘기해주고 있다고 하면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이 식이 틀리게 될 테니까 그걸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확인해볼 수 있는 게 F는 MA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F는 MA. 가속도죠. A라는 건 가속도니까 거리를 두 번 미분한 게 가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리 Dt의 제곱분에 D의 제곱 X 이렇게 미분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럼 이 식에다가 T 대신에 T라는 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대신에 T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거꾸로 한번 돌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뀔까? 이걸 확인을 하는 거죠. T 대신에 마이너스 T를 조식에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미분을 지금 두 번 하잖아요. 가속도라는 거는 거리를 두 번 미분해서 시간이 두 번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T를 한 번 더 곱하면 두 번 곱하면 다시 플러스가 되죠.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나오면 다시 플러스가 되니까 식이 똑같아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F는 MA라는 식은 시간이 앞으로 갈 때나 시간이 뒤로 갈 때나 항상 성립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이 시간의 방향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맥스 L 방정식도 한번 볼까요? 이 네 가지 방정식이 있는데요. 이 네 가지 방정식 중에서 맨 마지막에 것만 일단 한번 봅시다. 제일 복잡해 보이니까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B라는 건 자기장이고요. 여기서 J라고 쓰여있는 거는 전류밀도 전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E라고 쓰여있는 거는 전기장이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여기에서 시간을 한번 거꾸로 돌려보자. 이 식에서 그럼 T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넣어보자. 그럼 어떻게 될까? 자 그럼 우변부터 여러분 보시면 우변의 끝에 보면 전기장이죠. 전기장은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고 해서 전기장이 바뀌진 않습니다. 근데 전기장을 지금 시간으로 미분을 했으니까 그쵸? 분모의 T라는 게 있으니까 이거 마이너스 T를 넣으면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쵸? 사인이 바뀌죠. 자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전류밀도 J를 잘 보시면 J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전류를 이렇게 흘렸는데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되죠? 전류가 거꾸로 흐르죠. 뒤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의 부호도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전류의 부호도 바뀝니다. 그래서 우변을 보시면 사인이 바뀌게 됩니다. 그럼 좌변은 어떻게 될까? 좌변이란 건 자기장이 나타나 있죠. 그 자기장에다가 어떤 그레이디언트라는 게 이렇게 꼽혀져 있는데요. 이 자기장이 그럼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 자 자기장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자기장이 왜 생기냐 하면 전류가 이렇게 돌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움직이면 그 주변으로 자기장이 생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쵸? 뭐 코일 같은 데다가 전류를 흘리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 것처럼 그러면 시간도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 시간을 이렇게 거꾸로 돌리면 전류 방향이 바뀌죠? 전류가 거꾸로 돌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자기장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이 식의 왼쪽 좌변에도 다 마이너스가 붙고 자기장 대신에 마이너스 자기장이 될 테니까요. 오른쪽도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가 상세돼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뉴턴의 방정식이나 뉴턴의 법칙이나 맥스웰의 법칙이나 이 두 식은 시간을 거꾸로 돌려도 식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도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 법칙은 시간의 방향을 얘기를 하지 않는다. 라고 물리학에서는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물리학의 여러 가지 법칙 중에서 방향성이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엔트로피라는 겁니다.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건데 이 엔트로피라는 거는 계속 증가하기만 한다라는 게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이거 간단하게 보시면 이런 큐브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집에서 큐브를 이렇게 맞추게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모든 색깔이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눈을 감고 이걸 막 돌리는 겁니다. 눈을 감고 돌리면 거의 100% 확률로 항상 이게 섞이게 되겠죠. 그리고 돌리다가 어느 순간 이게 딱 맞을 확률이 있을까. 모든 색깔이 따다닥 맞아질 확률이 있을까. 거의 없겠죠. 여러분 경험적으로 생각해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엔트로피라는 건 어떤 상태의 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상태 수가 많은 쪽으로 항상 세상이 변해간다라는 게 이 엔트로피 법칙이고요. 그래서 이 큐브에서 모든 색깔이 맞는 이 경우에서는 딱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색깔이 맞지 않는 경우에서는 많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이게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엔트로피 법칙이고요. 그래서 이 엔트로피 법칙을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엔트로피 법칙은 뭐냐 하면 우리의 세상이 항상 엔트로피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방향성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물리학자들이 추측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세히 생각을 해보시면 어 그러면 내일은 오늘보다 엔트로피가 높아져 있겠죠? 왜냐하면 이 엔트로피라는 게 항상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어제는 오늘보다 엔트로피가 작았겠죠? 그러면 그저께는 더 엔트로피가 적었을 거고 작년에는 백년 전에는 만 년 전에는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점점점점 엔트로피가 적었겠죠? 그러면 이 우주가 시작할 때는 아주 단순한 엔트로피가 작은 상태에서 출발했겠죠? 그게 바로 빅뱅이라는 거죠. 이게 엔트로피를 얘기하는 건데 이 엔트로피가 아마 시간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하는 물리학자들이 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전히 반론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소적으로 청소를 하면 집안이 깨끗해지잖아요. 항상 어지럽혀지지만 내가 청소를 하면 깨끗해지고 엔트로피가 다시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시간이 거꾸로 가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것과 관련이 없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시간이 뭡니까? 시간은 왜 한 방향으로 갑니까? 여러분이 물어보신다면 모릅니다. 라는 게 답이고요. 그래서 모르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수업시간에 지금 수업시간에 시간이 뭔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빠임만이 빠임만을 렉차에 보면 빠임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정확하게 정의하려고 하면 당장 철학자들의 전메특거인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이렇게 농담 섞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시간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하면 미궁 속으로 빠져들 테니까 일단 그건 받아들이고 시간이라는 게 일단 존재한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시간의 정의가 아니고 시간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게 우리의 새로운 질문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시간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른 책이나 유튜브 강의 같은 걸 보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